이제 촬영하는 중 헬로에바 헬로 해달래 헬로 해달래 헬로 해달래 헬로와 헬로와 얘네 신경 안쓰 몰래 촬영할까? 애들이 이걸 촬영하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보여달라는 거야? 응 한국 춤 추는던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야지 어 야 좀 말해 나 말해 야 좋다 부위에 가 부위에 기타 잘 친다 진짜 잘 친다 어 이렇게 나와서 진짜 벅스도 막 양치채요 여기도 있다 한국 차죠? 야 뭘 인정해봐 멋있는 척해 멋있는 척해 멋있는 척해 멋있게 쳐봐 어디가 어디가 한국 차파 멋있게 해봐 멋있게 야 저 손이 다 붙인다 저 손이 뜬다 야 저 손이 다 붙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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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찍으면 재밌게 좋아 야 이거 먹을거야 그걸 모르고 찍었는데 편집을 깔아 왜 이렇게 좋아해 헬로 해봐 영어로 인사해 너무 올라오지게 된다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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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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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코리안 캔디 코리안 캔디 코리안 캔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이론도 해줘야 아이론 코리안 캔디 코리안 캔디 코리안 캔디 esos 저 애들한테 확 안 vast 인사했어 아하이 인사해봐 하나분 인물 하이 할로할로 아빈